스포츠에서의 성공은 경쟁자의 플러스와 경쟁자가 잘 나가는 거 건강하고 성공하는 거와 비례한다라는 내용이야 대부분의 사업 환경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중요한 단지 풋아웃어가 빼내는 거잖아 경쟁자를 사업에서 빼내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폐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경쟁자가 없어야지 내가 좋아지잖아 자연스럽게 더 적은 경쟁자는 의미한다 더 많은 더 이용 가능한 고객을 그래서 사업 환경에서는 경쟁자 재고가 바람직하다 경쟁자가 적으면 손님이 올라가잖아 하지만 나왔지 이거 하고 싶은 얘기지 스포츠 얘기네 이것은 항상 그런 경우가 스포츠에서와는 다르다 스포츠에서는 아니다 사실상 스포츠 조직은 경쟁하는 리그에서 경쟁하는 스포츠 조직은 사실상 의존한다 그들의 경쟁자의 건강에 의존한다 이거 헬시오면 안 돼 헬시는 형용사니까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스포츠는 자신이 성공하려면 경쟁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베일러블 1번이고 맞지? 경쟁자가 없어야 사업에서는 손님이 많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팬들은 종종 더 이끌린다 게임의 관계부사 어떤 게임? 이거 클로즈 가까운 경쟁이 아니야 이거 막상막하의 이런 뜻이야 막상막하의 대회인 게임에 덧글린다 그래야 재밌지 그치? 그리고 승자가 알려지지 않는 미리 아 누가 봐도 뻔해 누가 이기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인기가 덜하다 그래서 팬들은 막상막하 경기 좋아한다 이거 어휘 같은 거 잘 보고 지배하는 거지 리그나 대회를 지배하는 거 경기 독식 누가 너무 뛰어나서 다 누가 봐도 제가 1등 할 것 같아 그런 거는 캔비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 자멸적일 수 있다 스스로 자멸하는 스스로 자멸적일 수 있다 마이너스지 경기 독식 마이너스 왜냐하면 팬들의 관심이 희미해질 수 있다 팬들의 관심이 떨어져 누가 봐도 제가 이길 건데 뭐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가 이제 간접임음으로 왔어 누가 그 경기를 이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가 좋은 거지 어려울 때가 예측불가 경기가 스포츠 리그는 끌어들인다 더 많은 더 높은 관중 그리고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인기가 더 많아 당연히 요것도 이거 쉬었어 그치 그래서 막상막하도 맞고 팬들 경기 독식하면 당연히 희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이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이지 아이러니하게도 인 오럴 투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리그나 경기들은 필요하다 여기서 니드가 오용식으로 쓰인 거야 목적어 목적보호 그 사이에 이제 에지에지 파서벌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리그나 경기들은 가능한 한 많은 클럽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 될 필요가 있다 경쟁적이게 될 필요가 있다 막상막하 이런 뜻이잖아 이거 클로즈랑 똑같은 거잖아 가능한 한 막상막하여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재밌으니까 그만큼 그리고 나서 9번 문장 보면 결과 경기의 결과가 매우 예측 가능할 때 예측적일 때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이거 하일리는 매우라는 뜻이잖아 하이는 높은이잖아 바꿨으면 안 되겠지 매우 예측 가능할 때 그것은 끌어들이지 않을 거다 많은 관중 수두를 그리고 결국 그것은 줄일 거다 티켓 그리고 미디어 그 다음에 스폰서 수익 같은 거 그런 거 다 마이너스지 예측 가능하면 다 마이너스야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스포츠에 있어서 대문장이 중요하다 라는 말인데 스포츠에 있어서 뭐가 있어 건강하고 경쟁적인 균형 팀들 간에 건강하고 경쟁적인 균형이 어 중요하다 맞는 얘기지 그치 어 상대방이 좋아야지 나도 그만큼 막상막하 경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끈다 불확실성을 어 이거 확실성이라고 나왔었어 그치 모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지 예측 불가능한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이끈다 불확실성 뭐에 관해서 누가 그 경기를 이길지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격려한다 팬들이 보도록 격려한다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동사 이 DS가 주어니까 S 붙어야 되고 그래서 제목을 그 유지를 스포츠에서 성공은 내가 성공하려면 경쟁자가 플러스 해야 된다 그거와 비례한다 고맙습니다